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자 이제 1년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텐데 일단은 메인 커리큘럼 하고 서버 커리큘럼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일단 메인 커리큘럼은 요 3개야 뭐 이름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름으로 좀 자기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리논술 사용설명서는 일종의 맛보기 강좌야 그래서 맛보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료특강이야 짧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구요 무시하면 안돼요 여기서도 대신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걸 다루긴 하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그 다음에 뭐 수능이나 내신하고 좀 비슷했던 문제 또는 거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대비법 이런걸 다루기 때문에 강의도 짧거든 그러니까 이런거는 미루지 말고 그냥 일주일만에 들어버리는 거야 뭐 정 시간이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그냥 몰아서 들어버리는게 낫다 어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수리논술 사용 마인드캠프를 듣다가 어 이 강의가 있는걸 알았어요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바로 들으면 되지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아 물론 그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좀 일찍 시작한다면 이 순서를 따르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아 아무래도 샘이 고고 연속성을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수련술 강좌는 많은 친구들이 풀커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대신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안된다 그렇다면은 요 수련술 실전 길라잡이만 듣더라도 아 물론 이건 있어 다 들은 사람과 요것만 들은 사람이 똑같길 바라는 건 그건 욕심이지 하지만 어쨌든 수련술이 뭔지 알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구성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수련술 사용설명서는요 여기서 다루는 문제 몇 문제 안되지만 그 문제들도 같이 가 있으니까 짧게 그냥 확 들어버리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저는 수련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 식으로 들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수련술 마인드캠프는 요거는 1학기용 강좌야 1학기 물론 선생님이 이제 1학기 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겨울방학부터 시작되는 강좌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네 유형편 다루고요 수련술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편 다루고 그 다음에 일부 일부 주제별을 다루 그래서 주제별을 대략 한 6개 정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거 가지고 앞에서 배운 거 가지고 플러스 알파 조금 넣어서 더 추가적인 훈련을 한다고 물론 이제 이름은 실전 수련술 이렇게 되어 있어 뒤에 뒤에 챕터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15 챕터부터 이렇게 쫙 나가는 거일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 추가적인 훈련 추가 복습 훈련 오케이 추가 훈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종의 얘는 기본기 강좌인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기본기 강좌는 기본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걸 훈련하기에 좋은 문제들을 선택한 거지 난이도가 낮은 문제만 선택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조금 일부 껴있어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마인드캠프 보다는 실전 길라자비가 조금 더 높은 건 맞지만 근데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거는 낮은 거는 여기보다 여기에 더 많아 왜 여기가 무랑스가 더 많거든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논술 실전 길라자비는 보통 이제 여름 시즌 강좌라고 해 여름 시즌 용이고요 대신 이제 여름 시즌은 뭐 빠른 친구들은 6월 말부터고 좀 늦는 친구들은 뭐 방학하면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9월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실전력을 키우는 강좌야 실전력을 키우는 강좌고 문제 전체가 주제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주제별이야 그래서 뭐 앞부분은요 뭐 1강은 실전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음 어쨌든 그 그거 포함해서 미적분이 조금 앞에 좀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빈도를 놓고 보면 돼 미적분이 배치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확통도 나오고요 기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수열도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주제별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강의를 들을 때 이 안에서 순서는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저는 확통이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럼 확통부터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하지만 같은 큰 주제들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다 그럼 미적분은 괜히 뒤에서부터 거꾸로 들을래요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 그치 그래서 큰 주제들은 순서를 지키되 대신 주제가 크게 나눠지는 거는요 조금 순서를 좀 바꾸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좀 상황에 맞게 듣는 거고 그래서 그 가끔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요 수련술 마인드 캠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실전 길라잡이만 봐 왜냐면 가끔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늦게 시작했는데 수련술 마인드 캠프를 보다가 결국 다 못 보고 대학시험을 보러 가더라고 선생님 봤을 때 이게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나름의 커리큘럼 운영 면에서는 조금 최악이야 최악이야 오케이 오히려 실전이 가까울수록 실전 길라잡이가 더 중요해 물론 실전 길라잡이가 더 중요한 강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 그치 둘 다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시기에 따라서 자기가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되니까 잊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요 강자들마다 첨삭 강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약간 활용할 친구들은 활용을 하는데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야 그 요 수련술 마인드 캠프 첨삭 강의는 1학기에만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수련술 실전 길라잡이 첨삭 강의도 여름 시즌에만 운영돼 오케이 대신 뭐 이 첨삭 강자에 대한 것은 첨삭 강자 OT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첨삭을 받고 싶으면 첨삭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메이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커리큘럼으로 최상의 수련술 이름은 조금 바뀔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최상의 수련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한데 자 여기서는 의치안을 겸해서야 물론 의치안을 겸하지 않더라도요 선생님 저는 차근차근 와서요 풀 커리를 다 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더 다루고 싶어요 그럼 의치안을 쓰지 않더라도 틀어도 돼 대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의 서브이기 때문에 옵셔널로 보는 거야 필수라기보다는 오케이 옵셔널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매년마다 모든 커리를 다 선생님이 다 개정할 수는 없어 그러면 지금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일단 수련술 마인드캠프는요 매년 개정합니다 매년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련술 실정 길라잡이는 평균 되면 한 1.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는 거 같아 근데 올해 개정돼요 되었어 오케이 올해 개정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도 개정 예정이야 개정이 예정돼 있고 아직은 개정되어 있진 않아 그래서 개정 예정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대신 가끔 이제 개정 예정이 되면 선생님 그러면 옛날 거 듣지 말까요? 들어도 상관은 없어 왜?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뀌는 거야 내용이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교재고요 교재니까 책이 바뀌면 골치 아프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프린트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듣는데 지장은 없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다 들었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데 내용이 바뀌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어 어쨌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같은 강좌 내에서 그냥 개정을 하려고 해 물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지하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여기는 사실은 캐스트거든? 근데 캐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요 캐스트도 논술도 입시에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기 때문에요 입시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 미니 설명의 시리즈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자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좀 확인해 주는 게 좋아 어쨌든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다 어쨌든 뭐 정말은 아니지만 보통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 입시는 정보가 반이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거나 전략을 세우면요 위험할 수가 있어 오케이? 그래서 많은 시간 드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대학별로 가끔 이제 그 논술 전용과 관련해서 뭔가 크게 바뀔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는 입시 뉴스라고 해가지고요 따로 또 올려놓습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계획된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어? 이번에 예를 들어서 논술실 날짜가 변했네? 하면 이제 연세대편이 나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공개특강 시리즈 공개특강 시리즈는 이 커리큘럼 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그 수학의 수학의 눈을 조금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없게 들어도 돼 왜? 노골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수학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제 이름은 정확히 나름이긴 한데 올해는 선생님이 조금 쉬운 내용들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에는 조금 나이도가 있는 거 재미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재미없는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지? 자 그래서 어쨌든 공개특강 뭐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선생님이 어쨌든 시간 되는 한도요 한도 내에서 최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편하게 들으라고 물론 이제 재미없는 건 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편하게 들어 어차피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? 그치? 알면 도움이 되는 거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 그거를 막 애울 정도로 뭐 해가지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가볍게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장기지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거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메인각 서브가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파이널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학별 파이널은요 수연술 실전 길라잡이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한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거 다 끝나고 대학별 파이널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걸 보다가 보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대학별 파이널 시기가 가까우면요 병행이야 병행이야 병행해도 돼 무슨 상관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그 순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란 얘기야 물론 지키면 제일 좋지만 어차피 선생님이 그렇게 못 지키는 일정상 수능이나 내신처럼 못 지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으니까 어느 정도 듣다가 아 이제 파이널도 좀 챙겨야 되겠다면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음 일단 큰 흐름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큰 흐름은 잡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 강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 파이널 강좌는 그 일단은 교재로 되진 않아 왜냐하면 굉장히 급하게 그 수강 신청해서 듣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교재로 하면 난리가 나더라고 배송 기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널 강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프린트 물로 진행한다 물로 진행하고요 현재도 얘네들은 오픈되어 있어 오픈 중인데 대신 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통 2020학년도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2019년에 보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뭐 나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보통 신입생이 언제 신입생을 뽑는 거냐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과 관련된 입시가 2020학년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뭐 논술전형이 됐든 뭐 학종이 됐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는요 2019학년도까지만 오픈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019학년도도 기출발표가 늦는 학교는 그 2019학년도 기출도 없어 그러니까 뭐 모이라고 할까? 모의까지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2019 기출과 그 다음에 올해 뭐 모든 학교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2020학년도 모의가 추가가 돼야 돼 오케이 추가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추가된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게 그냥 선생님이 이거 강좌에다 그대로 추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강좌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학교가 발표를 늦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 실전 길라잡이의 커리큘럼이 또는 영상이 강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때 보통 시작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 2019 기출은 없네요 이러지 말고 그거는 때가 되면 올라와 때가 되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강좌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알아두십시오 대신 이제 이건 있어 그 일부 학교들은 수능 보고 굉장히 빠르게 시험 보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서강대, 성균관대,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빠르게 시험 본다고 그래서 너무 강좌가 누적돼 가지고 너무 길면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요 조금 오래된 기출은 선생님이 또 강의에서 내리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논술을 보는, 자연계 논술을 보는 대학이 더 많아 그치? 약 29개 정도 대학인데 근데 선생님이 다 찍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어 그래서 그래도 매년 뭔가 좀 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지만요 내부적으로 찍고 있는 강좌가 이와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한두 대학 더 찍으려고 근데 지금 잘못 약속해 버리면 또 선생님이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되잖아 그치?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더 찍으려고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12대학도 아니었어 계속 선생님이 늘려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와여대는 오픈 예정이고요 오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도 짧게라도 좀 찍어서 좀 다양한 대학으로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파이널 강좌도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 커리큘럼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단순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어떤 친구들은 강의는 안 들으면서 캐스트만 열심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어우 뭐 좋지 어쨌든 간에 수학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캐스트는 편하지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챙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선생님 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